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하미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밑부신 창주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고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모든 죄가 해결되셨습니까? 참으로 쉽게 대답하기 어려우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상 우리의 삶 속의 문제는 나의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로 회복된 것을 깨끗해진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죄의 문제가 계속해서 있다라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의 삶 속의 문제는 이 죄에 대하여서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고 둔감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다. 이 인간의 몸으로는 죄에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들 더 나아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다 보니까 내 안에 계속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간대해지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한 채 죄에 이끌려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지배가 아닌 은혜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는 다시금 죄에 종로를 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건면합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세번역 성경에는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하라고 건면합니다. 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베드로는 건면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이미 함께 하시지만 항상 두 마음의 경향이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2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라 따르려는 마음의 경향과 또 다른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의 경향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경향이 계속해서 있으면 괜찮지만 반대로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마음이 치열한 전쟁터이자 이 치열한 전쟁터를 뛰어넘어 마음이 완구해져서 주님을 의식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소아식의 학교의 성도들 그들도 동일했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마음이 공존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영적전쟁이 심화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소아식교의 성도들 사이에 배교의 유혹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다른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고도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핍박 받으면서 몰래 숨어서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하나 음란과 정욕, 방탄과 향락, 우상숭배 사이에서 끊임없이 마음이 전쟁이 계속해서 되었다는 겁니다. 비단 흩어진 소아식교의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정욕과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것인지 두 경향이 우리의 마음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이 죄를 큰 죄와 작은 죄의 영역으로 자꾸만 나누어 생각하게 만듭니다. 미국의 보금설교가인 이 포로셔 목사님이 설교를 막 끝났을 때 아홉 살 정도 되는 아이가 두려워 떨면서 목사님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지 목사님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처럼 큰 죄인도 주님이 구원하실까요? 목사님은 이 아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떨고 있는지 궁금해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요즘 엄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요즘 크게 걱정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주변의 많은 성도인들이 크게 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포로셔 목사님이 그 순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웃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아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도 죄라면 심판받아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작고 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죄의 크고 작음은 내가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들어다니지 않을 뿐이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죄의 유혹과 또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실상의 내 모습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 뿐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중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는다고 말씀하시는 내 마음인데 이 나의 마음 속에 얼마만큼 주님 앞에서 지키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주는 생각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호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여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의 삽비라 부부는 마음의 선행을 가지고 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렇지만 어떻게 되죠? 그 선행의 마음이 사탄에게 마음에 빼앗겨 밭을 팔고 남은 돈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결국 돈만 숨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도 속이게 된 거죠. 더 나아가 비교식과 낮은 자존감에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의 일대왕인 사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잇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러한 노래를 듣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십니까? 비교식에 사로잡혀 본인이 왕이었지만 왕된 신분을 잊어버리고 어린 작은 소년인 다잇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그를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악령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이 어둠이 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을 다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생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건면하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단순히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깨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마음을 지키지 못해 죄에 대해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에 대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진 곳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 틈을 쫓아 계속해서 사단은, 어둠은 계속해서 마음을 지켜나가지 못하도록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 앞에서 나타나는 형상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4절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믿지 않은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방탕한 생각에 끼어들지 않는 여러분을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또 경멸하고 비웃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마음을 마음의 갑옷을 가지고 지켜나가기 시작하니까 자꾸만 세상 사람들은 이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 없죠.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자세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경멸하고 비웃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손가락질합니다. 한 집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린 위에 나타나게 된 시작에 대한 그런 변화에 대해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무심코 했던 직장 상사와 동료에 대한 이러한 뒷담화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협력사에서 봤던 간행처럼 받았던 선물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동참하지 않자 직장 상사나 동료들부터 너 요즘 이상한 건 아니야? 너만 깨끗하려고 해?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나갈 것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힘겹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해 보일지 모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더 빛 가운데 나오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자꾸만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편안한 삶만 보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이방인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때 반드시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매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서락하여시는 전쟁터라는 것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매번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했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자굴이 고난이고 불시험에 이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간점에서는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게 되는 전하의 위복의 계기가 되었죠. 사자굴에 던짐을 받도록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간점으로 봤을 때는 시험이고 문제고 어려움으로 느낄 수 있지만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편안한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문제 가운데도 이겨낼 힘을 주님은 약속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소원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좀 윤택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왕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더 이상 고난이 삶의 무거운 짐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통로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일이여 도일이여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받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산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1장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정말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에 만족하고 세상으로부터 허락되어지는 것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산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면 어떠한 불시험과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산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시험이 나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근데 궁금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길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갑옷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문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밑부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의탁하고 바라볼 분이 누구인지 무엇으로 결론 삼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 가운데, 어떠한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붙들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갑옷으로 허락되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아래 반응함으로 넉넉히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미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지켜나가게 하소서. 이미 나에게 허락되어 주는 그 마음의 갑옷을 삼고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어둠 가운데 또한 영적인 공격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그렇습니다. 이미 나의 마음 가운데 허락되어진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않는 그러한 어둠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공격받지 않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께서 허락되어 주는 하나님 그 마음의 평안함을 하나님 마음의 갑옷을 삼음으로 하나님 치열한 영적종쟁터인 이 마음 가운데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지키지 못해 틈타는 죄의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은 우울, 비교우식,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 자유한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허락되어 주는 그 은혜를 분명하게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마음의 틈타는 모든 어둠의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반함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이 마음을 소홀히 여지기지 않게 하소서. 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마음의 갑옷을 입고 마음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분명하게 누릴 수 있는 기한 마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땐 13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하미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고난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 영광인 줄 깨닫게 하시고 시험 가운데 어떠한 시험 가운데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내 안에 허락되어진 고난이 문제가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 영광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시험 가운데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되어오신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허락되어진 은혜입니다. 이미 함께 하여 쓰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달리하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우리에게 문제로 불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님이 허락되어오신데 그 주님께로 알리하며 그 주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